안녕하세요 코만더파크 필드 게임으로 돌아온 로컨입니다. 이날은 약 30여 명의 참가자분들과 함께 게임되었으며 이날은 KWA RM4 론인 T10 모델을 게임에 튜브하였습니다. 일렉트릭 리콜건 즉 ERG 시스템이 적용된 제품이요. 스톡튜브에 있는 버퍼를 통해 전동건 치고는 꽤나 괜찮은 반동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호복고무는 메이플 리프 원도로 교체하여 명중률을 높였으며 게이트에 타이트한 전자트리걸로 장착 뛰어난 단발반응속도와 안정성을 갖추었습니다. 학부모는 extending 3 2 4 3 5 5 4 5 5 5 5 5 5 5 아 바깥에 소리에요 여기 까있게 아 바깥에 소리에요 여기 까있게 쏩쌀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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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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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이. Hit hit hit. hit hit. hit hit. hit h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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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leased hit. hit. 힛 힛 힛 먹혔네 힛 힛 힛 이 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표였습니다.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